세계 각국의 다양한 사건 전해드리는 세상의 이런 법이 시간입니다. 첫 번째 사건 보시죠. 엄마는 강하다 이런 말 있죠. 엄마는 강하다. 이 엄마 보시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. 어떤 사연이냐면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딸한테 몹쓸 짓을 하려던 남성이 있었는데 그 남성이 막 도망가고 있어요. 그런데 엄마가 딱 이 남성을 보고는 화면으로 보시죠. 아니, 이 녀석 어디가? 어딜 도망가? 네,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죠.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갑자기 달려드는, 지나가는 남성을 꽉 잡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뜨립니다.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? 네, 지금 이 여성 15살짜리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. 근처 상점에 들렀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주 수상한 남성으로 목격했는데요. 한 남성이 자기 집 유리창 안을 뚫어지게 보고 있는 거예요. 보니까 그 방이 15살의 딸방이었던 거예요. 딸방을 몰래? 몰래 훔쳐보고 있었던 거죠. 이제 이 엄마가 얼마나 놀랐겠어요. 달려가니까 이 남성이 달아나버렸습니다. 그래서 일단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이 근처에 있는 이 남성을 발견했어요. 그리고 체포를 시도했으면, 체포가 됐으면 끝났어야 했는데 저게 어떻게 된 장면일까요? 경찰의 체포를 뿌리치고 이 남성이 또 도망간 겁니다. 이 도망가는 과정에서 그 체포에서 도망가는 걸 이렇게 저 엄마가 지켜보다가 자기 집 쪽으로 저 남자가 다시 이렇게 돌째로 도망가려고 하니까 몸을 날려서 뛰어들어서 이 남성을 제압하고 바닥에 쓰러뜨린 그런 장면입니다. 그러니까 경찰이 도친 걸 엄마가 잡았군요. 그래서 역시 엄마는 강하다. 이런 것이 주변에서 찬사가 쓰러졌죠. 또 경찰의 입장에서는 미국 미식축구의 수비 선수보다 더 강하다 이런 입장도 표명을 했습니다. 엄마의 입장에서는 딸의 그와 같은 모습을 본 범인을 본능적으로 잡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. 이렇게 겸손해하고 있고요. 그러니까 가만히 막아서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옆으로까지 넘어트렸던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? 그만큼 저와 같은 범죄는 꼭 잡아야 되겠다. 엄마의 입장에서 상당히 미식축구 같은 강한 모습을 보셨다. 그 찬사가 쏟아졌던 그런 현장이었습니다. 정말 미식축구 같은 모습입니다. 범인이 누구였어요? 19세 소년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딸과 남면이 있긴 하지만 전혀 잘 친하지 않았던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고 당시에 규제된, 금지된 약물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경찰이 체포해서 이 약물 소지와 체포 불응 혐의로 기소를 했다는 것인데 이 엄마가 다행히 딸에게는 어떠한 피해가 없었지만 만약에 피해가 있었다고 한다면 참을 수 없었을 것이다. 이렇게 모성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. 그렇죠. 자, 원더우먼이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